너 아들, 나 반찬 조카 해왔는디 집에 없냐? 아, 엄마 저 반찬 필요 없다니까요. 저 요즘에 집에서 밥 해먹을 시간이 없어요. 이 음병알놈이 나한테 어떻게 이랬었냐? 어? 나가 반찬 해 놔줌시로 니한테 사전까지 해왔어그냐? 아니, 나가 니를 어떻게 키웠는디? 이 음병옥을... 아이, 엄마 저 그게 아니라 저 잘 먹고 다니니까. 아, 자그만 쟤 이 아들 자그만 새끼야. 아이고, 나 또 들어와서 너희 집 다시는 안 올란다. 이번 참에 니란 나랑 아주 인연을 끌어버리자. 저다 또 끊어! 이 음병옥을... 진짜요? 뭐, 식은 죽 먹기죠. 또 뭐요? 말만 하세요. 수고하셨어요. 그럼 다음에 뵈요. 어머, 잠깐만요. 잠깐만요, 잠깐만요. 볼 때마다 참 애정해, 진짜. 드시고 가세요. 노란 불이라고 다 쓰는 게 아니야, 양반아. 내가 이럴 줄 알았어, 여자지, 어? 시간이 저 남아 돌면 집에서 잠을 자든가. 여자가 집 밖에 차는 왜 끌고 겨어나와. 시집이나 처 가서 서방 밥이나 챙겨주지. 뭐 잘랐다고 차는... 너... 너, 야, 너 그 손가락... 갔다고. 어, 뭐라고요? 시집 갔다고. 여사님! 여사님! 여사님, 여기요! 여사님! 괜찮아. 살 수 있어. 살릴 수 있어. 살 수 있어. 살 수 있어. 살 수 있어. 제발. 제발. 제발 살아야 돼요. 제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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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.